여기가 그 말로 만든 블루라군이야? 대박이다, 형. 우와, 사람 많다. 우와. 우와, 대박이다. 대박. 여기야. 계곡 그거 아니야? 우와. 야, 대박이야. 시원하겠다. 이게 블루라군이야? 이게 블루라군이야? 물 색깔이 진짜 신기하다. 대박이야. 우와, 물고기 봐. 이게 블루라군이야. 우와, 물고기 봐. 어머, 저기서 점프한다고? 진짜 점프해? 그렇게 깊어? 저기서 어떻게 점프하냐? 우와. 깊은가 봐. 깊은가 보다. 우와. 준영이 다이빙해 봐. 나 제일 싫어해. 야, 우리 뭐 시키자, 일단. 그래. 야, 야, 야. 너무 건강지 같아서. 그러게. 예상 외네. 약간 사람 없는 데인 줄 알았더니. 난리가 난데, 난리가 났어. 사람 진짜 많네. 예상하고는 많이 다르네. 약간 양평의 닭백추 먹는 데 같은데. 그러네. 약간 가평 분위기네. 수영 갈 수 있는 양평 유원지? 그래도 시원해서 좋아, 나는. 시원하다, 시원해. 서바디. 메뉴판, 메뉴판. 안녕하세요. 4만이 얼마더라? 7천 원이 안 되는 거잖아. 와, 싸다. 그릴 치킨 원 바디. 모닝 글로리, 모닝 글로리. 형, 쌀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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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스, 누들, 슛, 빅, 쓰리. 누들, 치킨. 콕, 콕. 빅, 쓰리. 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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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올 빅. 땡큐.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내야 되잖아. 아, 그러네. 저게 맨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그 사람 면제? 와, 난 안 해. 뭐 돼? 얼마대? 너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저거 할 수 있다고? 돈 안 내는 건 나. 돈 안 내는 건 할 수 있어. 저거 몇 메탈까? 저거 한 5m 되는 거 같아. 애도 하는데. 밥 먹기 전에 수영복으로 갈아입는 거 어때요? 그래.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래, 그래. 오케이. 뭐 할지 생각하자. 갈아입으면서. 뭐 할지라니, 정해졌는데. 저거 뛰게? 밥 다 먹을 때까지 못 뛰어내는 사람이. 계산. 난 100% 못 할 것 같은데. 나도 솔직히 무서워. 난 뭘 무서워하잖아. 머리 진짜 파랗다. 왔어, 밥이. 오, 왔어, 왔어. 형, 밥 왔어. 치킨, 치킨. 먹자. 쟤네들 오븐에 빨리 먹자. 놀아, 얘들아. 놀아, 놀아. 우리가 보고 있을 테니까 놀아. 그래. 맛있겠다. 라오스의 첫 끼야. 원래 아빠들은 먹고 아기들은 나중에 먹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야, 잘못 시켰다. 아니, 콜라. 왜 이렇게 큰 거 시켰어? 잘못 시켰다. 잘못 시켰다. 야, 정을 5개 시켰어? 캔이 아니었어. 주로가 시켰어. 아니, 형이 아까 빅이라 그랬잖아. 네가 빅이라 그랬잖아. 이거 한 통을 한 사람당 한 통씩 다 먹어야 돼? 어. 뭐야? 야, 콜라가 뭐가 이렇게 왔어. 주로가 시켰어. 몰라, 난 주로가 시켰어. 빅이 이만한 건 줄 알았지. 따로, 따로. 나도 이만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못 시킨다, 우리. 좀 시키지만 맛있게. 바로 고이야. 음. 풀맛, 풀맛.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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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음. 어, 이 소스는 뭐냐, 맛있다. 소스가. 이런 데는 처음 아니야, 우리. 좋아, 좋아. 야, 맛있어, 먹어. 좋아. 치킨 누드. 치킨 누드. 사바이디. 먹어보자, 먹어보자. 스테이, 라이라이. 스테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라이라이는 정말 맛있어. 맛있다. 카레야? 치킨 카레 같아. 맛있다. 맛있다. 음, 맛있다. 맛있다. 내가 김치 쌓았어. 야, 그래. 야, 뭔가 좀 아쉽다고 내가 생각했거든. 우와, 야. 우와. 와, 색깔 많아. 누드 너무 맛있다. 아니, 이게 카레지? 응. 카레, 카레 누드인 것 같아. 면이 되게 부드러워. 와, 여기까지 와서 김치 먹을 수 있다네, 형. 아, 좋다. 김치랑 잘 어울린다, 이거. 아, 잘 갖고 왔다. 잘 갖고 왔다. 응, 생각은 좋아. 넌 돈을 안 갖고 김치를 갖고 왔어. 미안하네, 그러니까. 김치 챙기는. 모두를 위해서도 김치를 갖고. 꼬맣긴 하네. 형, 시도할 거야? 어? 뛰는 거 시도할 거야? 생각해 봐야지. 사실 나도 무서워. 올라가면 보자. 그러면 두 가지 게임을 해야 돼, 우리가. 블루라곤 포스터 찍기도 있잖아. 어, 맞다. 블루라곤 검색해 봤더니 형. 와, 이파리 아니네. 이거 이파리야. 이파리야? 이파리야? 그 밑에 이파리. 벌칙으로 하면 되겠다, 벌칙. 그걸 결정하자. 남자 누리. 엉덩이 이만큼 보여야 돼, 엉덩이. 엉덩이 이만큼 보여야 돼. 가발 쓰고. 가발 쓰고. 그럼 여자가 또 낫네. 그럼 여기서 두 명 뽑아서 두 명이 내. 두 명이 내고 포스터까지 찍어. 그래, 그래. 먹다가도 갑자기 뛰고 오면 면제야. 만약에 다리로 떨어지는 거 말고 머리로 떨어지는 사람은 오늘 하루 다 면제하자. 두 명은 평생 면제. 돌로 떨어지면 1등. 저기서 점 빼서 여기로 앉으면 라오스 내내 꽁자. 아니 도망쳐서 끝날 때까지 꽁자. 아무도 안 가네. 무서워. 근데 한 번 못 뛰면 못 뛰어. 알아. 화랑수색대대. 형, 화랑수색대. 그래, 저거는 거의 막타워 반이야. 화랑? 어? 아니. 화랑수색대, 주방에. 우와. 화랑수색대? 안 돼, 안 돼. 우와. 선수야. 깊이가 한 10m 돼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세윤아, 너 잘하지 않아? 나 높은 날 뛰는 건데 못하겠어. 와, 애들 하는데. 저렇게 그냥 확 뛰어야 돼, 확 뛰어야 돼. 으응. 왔다, 대이 형. 대이 형 오빠 왔다. 대이 형 왔다, 대이 형 왔다. 대이 형 왔어? 대이 형 왔어, 대이 형 왔어. 먹자 그럼. 대이 형 왔어. 대이 형 왔다. 대이 형 왔으니까 먹자. 무비스타. 왜 내가 떨리냐? 생각 많이 하면 안 돼, 그냥 뛰어야 돼. 망설이는 안 돼. 당선생님 간다. 다시 또 갔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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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땡큐 유캔두 유캔두 플리즈 세이 독박투어 독박투어 오케이, 독박투어 파이팅! 독박투어 파이팅!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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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나이스! 어떻게 뛰었냐? 장동빈도 올라갔다 진짜 쉽지 않아 저기 가면 다 저렇게 되는구나 저 표정 진짜다 헐다 미 에스지 큰일 났다, 우리 다 뛰어야겠다 독미 형까지 뛰면 못 뛰어 할 수 있다! 아빠라서 올라왔다 가만, 가만 가만, 가만 독박투어 파이팅! 독박투어도 그거 대박 나고 1월에 태어날 우리 축복이 건강하게 태어나라 아빠 아빠! 아빠 간다! 아빠가 간다! 아빠 간다! 아빠가 간다!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아빠 화이팅, 아빠 화이팅! 아빠 얘기하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도 한다고? 아빠 간다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왜 다 뛰고 그래 아빠 아니었으면 못 뛰었어 나 아빠 아니야, 나 아빠 아니야 나 아빠 아니야, 나 아빠 아니야 다행이야, 나 아빠 아니야 아들한테 챔피언 아빠 안 달라고 뛰었다 아빠, 장난 아니야 아빠, 아빠 인규야, 채윤이가 본다 아빠 겁쟁이 아니다 아빠 겁쟁이 아니다 채윤아, 아니야! 채윤아, 사랑해! 뭐라 그런 거야, 뭐라고 했어 여보 또 사랑해 뭐라 그런 거야, 뭐라고 했어 뭐라 그런 거야, 뭐라 그런 거야 아기, 아기에서 뛰었어 그거 아니면 못 뛰어 그거 아니면 못 뛰어 아빠 아니면 못 뛰어 아빠 아니면 못 뛰어 아빠 아니면 못 뛰어 아빠 아니면 못 뛰어 나이스! 잘했어 왜 이렇게 잘했어 우와 대한민국 모든 아빠 파이팅! 자, 김준호, 김준호만 남아 김준호만 어우, 어우 이거 흔들려 어, 못 올라가 못 올라가 못 올라가 우와 우와 나는 진짜 너네 때문에 타는 거야 나 이런 거 안 타 어우, 너무 빠르 빠르잖아 천천히 가 못 쏘고 아, 못 올라가 아, 아 1동에, 1동에, 1동에 와 진짜? 아 가봐, 가봐 가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느낌이나리 아이, 쟤는 안 되겠다 내가, 내가 조교를 좀 해줘야겠어 형, 잠깐만 대이형 올라가, 대이형 대이형 형, 잠깐만 대이형 올라가, 대이형 대이형 뭐, 뭐, 뭐 아 아 왜 준호, 할 수 있어 김준호 올빼미 위치로 옵니다 박수 챙겨주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라우스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줍니다 아 할 수 있습니다, 뛸 수 있습니다 못한다, 이X야 못한다, 이X야 못한다, 이X야 난 못한다, 겁쟁이다 못쟁이랍니다 여자 역할 정해졌다, 여자 역할 아, 나 내려갈래, 내려갈래 어지러워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형 못히면 와, 그냥 빨리 야, 세상 끄지 말고 내려와 그냥 야, 독박 독박 야, 이거 더 시켜 먹자 잘 먹을게요 파이팅 파이팅 그럼 어떻게 해? 방광 상품으로 여자 브룩슐즈하고 우리가 옆에서 사진 한 번씩 찍어주자. 그래. 오케이, 갑시다. 가자. 팝스타. 헐리우드 스타. 좋아요, 좋아요. 이거 옷통 벗어야지. 마이크를 빼야 되는데. 형은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럼 지하철에 또 형 걸리는 거야? 지하철에 왜 형만 걸려? 그러니까. 나도 걸고 싶은데. 포토 사진 좀 찾아봐. 여기를 하자, 여기를. 여기를 다 감싸자. 진짜 안 입은 것 같다. 피꺼! 형, 지하철 당첨이다. 형, 그거 같아. 화장품 광고 5대. 좋다,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되겠다. 됐어, 빨리 해. 됐어, 됐어. 사이너스 했으니까. 됐어. 서봐, 서봐. 형. 하고 화장품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해 줘. 어? 깨끗해요. 아니, 아니. 앞으로 봐야 돼, 앞으로. 앞으로 봐야 돼. 앞으로 봐야 돼. 여기를 봐, 여기. 대 가리지 말고. 그렇지. 그렇게. 아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직 안 입은 것 같아. 여기 한번 봐봐요. 순수한 표정. 아주 좋아. 고현실Res egy 블랙핑크В 우리만 해. 고현규. 고현규 하지 마. 나도. duy破했다 진짜. pasado,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òng cuff fx1 미쳤냐고, 너희 미쳤어? 미쳤냐고 찍으세요, 앞에 보세요 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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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오케이, 오케이 자, 넥스트, 넥스트 포토타임, 포토타임 포토타임 우리 포스터만 찍지도 않았어 블루라군 넥스트, 포토타임 위도 벗고 이거 하는 거는 이제 1달러 추가하거든요 한번 쳐보세요, 쳐보세요 이걸 가려줘, 이걸로 해 이걸로 해 샌인아, 이걸로, 이걸로 이거, 이거, 우동 벗고 오, 샌인, 잘 어울려 오, 잘 어울려, 잘 어울린다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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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딱이야 형, 근데 너무 얼굴 가렸어 잠깐만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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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진 먼저 보여줘 볼게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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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라고 구워 구워, 빨리 해 구워, 빨리 해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각도, 각도로 봐야지, 각도 됐어, 들어와, 빨리 해 아니, 가만히 있어봐 너는 약간 이렇게 해서 정면을 바라보고 그렇지? 좋아 네가 약간 얼굴이 살짝 들어가고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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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갑니다, 가요, 가요, 가요 핀넘버 7 아, 좋아, 좋아,요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똑같아, 똑같아 아주 좋아요 빨리 빼봐, 빨리 빼봐, 죽어버릴 거 같으니까 빨리 빼봐 이거는 무조건 지하철이다 어, 이건 지하철 당첨 아, 나도 지하철 걸리고 싶다 사람 제발 침돌이며 해주세요 어우, 너무 두렵다 아, 이거 입고 무조건 한다 한 번 봐야지 자, 이제부터 무조건 한다 또 박자 또 박자 계산해라 또 박자 춘호야, 계산해 우리 머니킹 안녕하세요 60만 밖에 안 돼? 4만 2천 원이야 진짜 싸다 진짜 싸다 4만 2천 원 밖에 안 나왔어? 4만 2천 원? 야, 이렇게 먹었는데 4만 2천 원이라고? 대박이다 오케이, 땡큐 땡큐 야, 우리 치킨에다가 맥주, 이런 데서 원래 맥주 5병만 먹어도 4만 원 나올지 그러니까, 그리고 콜라 피체에다가 야, 4만 2천 원 와, 대박이다 와, 라오스 너무 좋다 즐거운 상상 채널S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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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에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